애들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애들이 예뻐서 선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예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겐 학급을 운영하는 룰을 애들과 함께 물론 제가 안을 내요. 그러니까 학교장상 모범상, 장학생 추천 이럴 때 명부 순서가 있어요. 5점은 출결, 5점은 1인 이력 동료 평가, 1인 이력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단히 잘하면 대체를 하는 게 평가. 또 주변 활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5점, 5점, 5점 이 세 가지를 토탈해서 그 점수 순서대로 학교장상 모범상 6명을 줘. 또 장학생 추천이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6명으로 딱 줘. 그 기준이 공개했어요. 그것도 3월 달에 애들에게 설명하고 이거는 우리 반의 학급 규칙이다. 선생님이 아닌데 너희들이 검토해 주고 그리고 검토할 시간을 한 열흘 정도 줘요. 이 안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 질의응답, 찬반, 토론 이렇게. 형식은 거치는데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로서는 굉장히 클리어한 거니까. 애들이 그럼 어쨌든 그것까지도 투표를 해요. 우리반 학급 규칙, 모범상 추천, 모범상 추천 규정 규정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찬성, 반대, 기권. 잘 모르는 애들도 기권해요. 우울한 애들도 기권처럼 해요. 그대로 두고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쫙 1년간 그렇게 해나가요. 그러면 카리스마 없어도 하고 상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리더십의 문제예요. 기술이 기술의 문제인 것이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특히 신교 선생님들이 아셔도 기술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날로먹는 담임대기 시리즈로 제가 몇 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좋아하도록 하셨어요. 풀잔대들께서. 가성비? 보다 뭐 problem acquis지를 얘기해 disrupt bab시? Üня. 그러면 반대, 었어? 감사합니다.